친한 남사친을 좋아하고 있어요. 그런데 걔가 저보고 너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? 하는 사람은 누구야? 라고 묻더라고요. 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묻는 건지... 헷갈리는 질문에 똑바로 답을 못 했어요.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. 이건 저희가...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사연이거든요. 완전 핑크빛 이런 설렘설렘 하는...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? 만약 너라면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설레지 않을까요? 너라면! X라면! 저는 너라고 바보야 뱅수는요? 가만 있어봐 저는 너라고 바보야 뱅수는요? 나, 딱! 나, 다, 늦는것이 뱅수는요? 뱅수는요?